다 어디갔냐? 여기. 저번에 조금 맛이 나더니 나라냈고 상도 없네. 네, 상도 다. 처음 한번 시켰어요. 기다리시. 오우. 오우. 오늘은 우리 한국과 또 세계 여러 나라 일상이 현재 만나는 패션쇼를 준비했는데요. 이번 순서가 바로 그 무대입니다. 일본과 아프리카, 인도, 스위스 등 무려 7개 이상의 나라의 위상을 만나실 수 있는 무대이죠. 아프리카. 진짜 서로. 진짜 세 세라나. 마치 아프리카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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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